연기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그러셨어요? 그러지 마세요. 연기가 배틀도 아니고 요새 랩 배틀 하듯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잘한다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우리한테 주어진 걸 열심히 표현하면 그리고 자신답게 캐릭터에 맞게 그리고 작가님과 감독님의 의도에 맞게 표현하면 되는 건데. 모르겠어요. 막 과분한 칭찬이나 평가들을 받을 때가 많죠. 알고 있고 제 나이에 비해서 뭐 약간 과장된 어떤 평가들을 받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요. 뭐 그냥 저는 재밌게 연기하고 싶고 흥미로운 인물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냥 미친 듯이 잘하고 싶으면 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믿으면서 하고 있고. 뭐 각신양 씨, 고병표 씨 그리고 우리 뮤즈, 임수장 씨 모두 뭐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잖아요. 전문 연기자들이고 프로페셔널한 배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영역에서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. 열심히 하면 좋은 작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또 이렇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시청자들에게는 또 기쁨을 만들어주는데요. 기자님께서